친구들과 함께라면 꼭 싸워야 하나? 그럼... 가볼까? 지고 싶진 않아. 나도 싸울 거야. 천천히 다가와 줘. 미안, 내가 잘못했나 봐. 저버렸어. 어쩌지. 으으음... 안녕. 내가 초대했던가? 다음부턴 먼저 말하고 와 줘. 혼자 있는 시간은 즐거워. 너도 친구를 찾고 있어? 집에 있을 땐 주로 게임을 해. 괜찮다면 그쪽 의자에 앉아도 돼. 아주 편안하거든. 난 외로움을 잘 안 느끼는 편이야. 너도 그래? 누가 오면 어떨 땐 집에 없는 척 하기도 해. 넌 참 신기해. 너랑 같이 있으면 긴장이 풀려. 역시 게임은 옛날 게임이 제일 재밌는 거 같지 않아? 취미가 뭐야? 다음에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. 너한테는 무슨 얘기든 해도 괜찮을 것 같아.